네 안녕하십니까? 김바루라고 합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보통 제가 인문학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IT 기술적인 내용이어서 저를 공과 출신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중국 고대사를 전공했습니다. 고대사 중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관련이 있는 게 유목민족사 그쪽이 메인 전공입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은 소그드라고 그쪽의 한반도 유입을 다뤘습니다. 그쪽을 다뤘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박사 때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걸 시작을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유목민족을 다루다 보면 유목민족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빠른 시기에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디지털과 유목민족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따지면 제가 지역학을 처음 압고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기본적으로 다른 방향에서의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지역학 혹은 디지털 인문학의 입장에서 본 앞으로 지역학이 뭘 해야 되느냐를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바라본 거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알파고라든지 혹은 그림 구분하는 거 인공지능 쪽에서 비전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혹은 그림이나 영화까지 만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어쩐다 강한 인공지능이 온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는 굳이 몰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토론 때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인문학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기술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간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딱 한 가지만은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요즘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통 거론되는 게 알고리즘이 좋아졌다. 뭐 빅데이터가 많아져서 분석할 게 많아졌다. 그리고 분석할 거리가 많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그 속도로 발전을 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뽑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유입니다. 공유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텐서플로우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구글이 그런 알고리즘을 아예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픈을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수많은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런 만들어진 알고리즘 자체도 GitHub라고 해가지고 GitHub에 리얼타임으로 올라갑니다. 하자마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입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공지능 연구에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쿼드라든지 이미지넷이라든지 오픈ML 이렇게 불리는 데이터 공유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그런 쪽에서 무상의 데이터를 올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써가지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발전이 온 겁니다. 하다못해서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납니다. 인공지능에서는 지금 저희가 국제학술 대회 같은데 죄송합니다. 국제학회지에 보통 논문을 쓰면 거의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렇게를 이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나 걸리면 이미 기술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적재에 나오는 것은 이미 다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모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지에 실리는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논문조차도 먼저 인터넷에 오픈을 해버립니다. 아직 실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건 결국 공유 혹은 오픈이라고는 점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인문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지금 자료 권력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자료 권력이 어느 정도 해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인간과 컴퓨터의 협업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원래 딥블루라고 있었죠.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몰라도 체스에서 인간을 이긴 97년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세계 체스 대회에서는 이런 경기가 열립니다. 자유형 체스 대회라고. 자유형 체스 대회는 그러니까 컴퓨터만 참가해도 되고 사람만 참가해도 되고 혹은 컴퓨터 사람이 조합을 이뤄서 참가해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재미있는 경기가 하나 열립니다. 슈퍼컴퓨터하고 체스다린 조합과 저사양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반인 두 명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특이한 결과여서 꺼냈겠죠. 저사양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반인 두 명이 이겼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슈퍼컴퓨터는 연사 능력이 뛰어나죠. 전문가도 체스다린도 당연히 체스를 잘 압니다. 문제는 이 둘은 서로 호흡이 전혀 안 맞았습니다. 체스다린일 뿐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죠. 그런데 저사양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반인 두 명은 컴퓨터를 쓸 줄 알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술을 둘 때 정말 체스나 바둑을 둘 때 혹은 게임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충 생각해봐도 갑자기 스스로를 자살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술을 배제하고 컴퓨터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사양 노트북에서도 더 빠른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일반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그리고 컴퓨터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단일의 능력, 개별의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컴퓨터한테 시키고 해석은 인간이 한다로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인문학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하고 컴퓨터를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융합시키냐? 디지털 본의로 융합시키냐? 인문학 본의로 융합시키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일단 다 열어두고 이야기를 해두면 제가 보통 디지털 인문학 할 때 프로세스로서 제시해 주는 게 이겁니다. 다섯 개. 이렇게 제시해 드리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예시를 논문 쓰는 걸로 잡는데 디자인이나 설계 쪽은 따지면 논문 쓸 때 목차 잡는 작업입니다. 목차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목차 잡는 작업이 디지털에서는 온톨로지 구축이라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컴퓨터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를 알려주는 거죠. 체계 자체를. 그리고 그런 자료를 하나하나 XML이나 RDB나 혹은 RDF 다양한 방식으로 축적하는 것.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과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인문학과 가장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석과 해석인데 기존 인문학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그걸 분석하고 해석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디지털 쪽에서는 좀 분해될 필요가 있지 않나. 분석은 따지면 일종의 하나하나 나누는 과정입니다. 정량화를 하고 혹은 분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정량화하고 분류하는 건 컴퓨터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그걸 시키고. 다만 컴퓨터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50년 내로도 하기 힘든 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형적으로 인문학자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IS라든지 랭귀지 어널리스트라든지 네트워크 어널리스트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거에서 도출된 결론을 도출된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단위인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포인트는 기존의 종이로 출력했을 때하고 다르게 디지털에서는 멀티미디어가 됩니다. 사진, 동영상, 사운드. 그런 것들을 더 고려를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학을 생각해보면 결론은 두 가지 중요할 겁니다. 하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혹은 디지털과 협업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융합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 영역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비효율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특히 지역학처럼 다른 학문이 종합되어 있는 종합학문으로서는 융합이 태생적으로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정도를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데이터 그리고 해석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융합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글의 기술 총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We don't have a better algorithm. We just have more data.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을 생각하면 알파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기 기술 총책임자는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는 정말 데이터는 인문학자들만이 오히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학하고 관련된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현대의 지리지라고 할 수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 다들 아시죠? 그런 향토문화전자대전과 같이 일종의 디지털로 과거에 지역학했던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향토문화전자대전이 나쁘진 않지만 본질적인 이것도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향토문화전자대전의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다 조각조각 나있고 기존의 종이사전에서 만들던 로직 그대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컴퓨터가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 누군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컴퓨터 쪽에는 시멘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무공이 있고 실제 조성규식에서 충무라고 등장을 하고 이순신이라고 등장하고 통제라고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다 이순신인 걸 알죠. 문제는 컴퓨터는 따로 표시를 해주기 전에는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걸 모릅니다. 그러면 컴퓨터한테 이걸 알려주면 보다 빠르게 관련 정보를 찾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지역학 연구하실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인물 정보와 저기에 있는 인물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따로따로 찾아야 되는 거.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하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전공이 있을 겁니다. 그 전공 영역에서 분명히 수많은 지식들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 연결된 지식들을 어떻게 해주느냐 컴퓨터가 이해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핵심 개념은. 그래서 조성왕 교실록에 있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이순신에게 아이디가를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다들 있으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다 부여를 해주면 설령 다르게 나오더라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지면 제일 단순한 아랫단위의 영역입니다. 같은 인물을 식별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식별 뿐만이 아니라 문장 단위 자체를 이제는 수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럽의 하나라고 유럽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것들이 이런 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의 크리에이터는 빅토르 슈고다. 빅토르 슈고는 영어로 빅토르 슈고이다. 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이미 상상으로 다 있는 거죠.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컴퓨터한테 알려줬을 때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능은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게 모이고 모이면 실제로 검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거에 기업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 거기에 스피커 있죠. 스피커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죠. 요즘 걔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위키에 나오는 수많은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답해주게 이런 거에 진짜 수십억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위키에. 그런데 위키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이 약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컴퓨터한테 알려준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제가 꼭 얘기하는 건 해석. 이거는 한 프로젝트의 예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세기에 한국 입출한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 입출한 기록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데이터를 모았는데 제가 이거를 꼭 예시로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체 걔네들이 수행한 프로세스입니다. 요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가 역사학과 사람들이 이 온톨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식의 체계도 입출한 기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 라고 온톨로지를 만들고 실제 데이터도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하는 쪽에서 이제 언어 분석이라든지 지리정보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각화를 또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다 분업화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에 한번 요크 대학교 옵니다. 왜냐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정보를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당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그거를 시각화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각화들을 처리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비슷한 이런 해석, 분석,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문화재 공간 정보석트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매장 문화재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는 옆에 화학공단이 있으니까 불이 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월드맵이라고 하버드 쪽에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지도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누구나 가입만 하면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명떼하고 송떼의 과거 합격자 출신지입니다. 파란색으로 된 게 녹색, 파란색으로 된 게 명떼 노란색으로 된 게 송떼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데이터 구조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냥 지명하고 사람, 지명, 사람, 지명, 사람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입력을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여기 플랫폼에서 누구나 이 해당 시각화 혹은 지리정보 분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학에서 지금 오전 아까 전 섹션에서 발표했다시피 그런 지리정보 관련된 거를 정보를 모으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젊은 축이라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 문성화입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학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지역학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역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아 죄송합니다.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입학 정원은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각도에서 디지털 문해율은 또 어떤가 디지털 문해율은 저희 문맥률의 반대말입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요즘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나와도 그거를 빨리 적용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만 해도 카카오톡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문화센터에서도 수많은 디지털 문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했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걸로 상업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연구할 때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문외율을 높이고 그걸 통해가지고 취직을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SW교육 해외에서는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 받은 사람들이 이제 2021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단순히 기존 전통의 지역학을 가르치듯이 가르칠 것인가 혹은 다른 디지털 툴이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통 하는 게 하나는 위키 그리고 VR 를 통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조사하고 디지털로 멀티미디어로 찍고 찍고 그거에 대한 정보 지리 정보를 직접 한참하게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쉽게 가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창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에서는 이제 이런 창작을 훨씬 쉽게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VR 찍는 기기가 어차피 3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위키 같은 경우도 무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기본기를 알려주면 훨씬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대학교 쪽에서 제가 강의 네트워크 분석 관련된 거를 한 시간 정도 알려주고 한 시간 한 타임 알려주고 애들이 직접 자기가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내일로 다들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무료로 기차를 탈 수 있는 건데 그 내일로의 여행 코스들을 유동량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겁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더니 뭐 세 군데가 핵심 영역이고 직관적으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어? 왜 여기가 관광 허브인가? 그러면 여기는 그리고 관광 허브가 아닌 곳들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학생들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제가 알려준 거는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오히려 학생들한테 맡겨놓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림대학교 쪽에서도 이런 거 네트워크 분석은 아니고 뭐 위키나 혹은 앱을 만드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담당 교수님은 정말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진짜 못하십니다. 다만 그 선생님이 하는 거는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보셨을 때 선생님들이 좀 더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친구들이 기존의 이공계 애들을 취직 취직률이 높은 이유가 기업에서 이공계 애들을 뽑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문학 지식은 주입시키면 되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인문학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기술적인 면을 갈려준다면 거꾸로 인문학 하는 친구들이 인문학도 할 수 있고 기술도 할 수 있으니까 취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